중간고사 대비기간 중간고사에 나오는 수학상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좀 어려운 개념들 하지만 반드시 출제가 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거에요 그중에 첫번째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데 모든 시험지에 이 녀석이 없는 시험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떤 시험지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초록창에 검색을 해봐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검색해봐도 질문글이 엄청 많고 실제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에도 그 다음에 게시판에서도 질문이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면 아마 한 번에 딱 이해 될 겁니다 오늘 이 공개특강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? 개념만 살짝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다루는 이번 과목에서 이번 범위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정리가 어쨌든 출제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나머지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나누는 걸 배우잖아 다항식 다항식 fx를 fx를 x-α로 나눈 목 말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야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고 싶으면 뭐를 하죠? 뭐를 하지? 조립제법을 쓰잖아 그렇지 그래야 목과 나머지 모두 나오니까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 개념을 쓰는 건데 다항식 fx를 내가 x-α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한 줄로 쓰고 나서 이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물냉비냉 같은 약자 하나 있었죠? 항등식이잖아 양변에 x나 알파를 대입하시면 f에 알파를 대입한 것이 곧 나머지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야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일 때도 있고요 오늘 짚어줄 3차식으로 나눌 때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4차식은 안 나와요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돼요 이건 되게 쉬워요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눈다고 했으면 타입은 두 가지일 겁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인수분해 가능한 것들이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인수분해 가능하다고 하면 인수분해하시고 항등식 쓰시면 돼요 항등식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수치대입법이지 수치대입법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다 그럼 어쨌든 나머지 나올 것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어떡하지 직접 나누세요 그럼 풀립니다 직접 나눈다 전문용어로 노가다 하시면 돼요 3차식으로 나눌 때만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1차식 2차식으로 나눌 때와 방법이 조금 달라요 달라요 연장선에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 한번 짚어볼게 자, 출제되었던 문제 실제로 이것만 볼 겁니다 자, 봐봐 다항식 fx를 x-2로 나눈 나머지는 4이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x-6이다 다항식 fx를 x제곱-8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, 우리가 이걸 못 푸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, 펜을 잡고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보자 다항식 fx를 x-2로 나눈 나머지는 4이고 다항식 fx를 내가 만약에 x-2로 나누었을 때 몫이 하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4라 그랬어 그 다음에 그리고 다항식 또 같은 애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는 또 다른 몫이 생겼을 것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까지는 물어보면 다 합니다 그쵸? 그 다음에 다항식 fx를 다항식 fx를 x3제곱-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몫이 또 들어가겠네 몫이 또 하나 다른 녀석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아까 전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머지 있잖아요, 얘들아 나머지 나머지 차수는 몫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이 녀석 있죠 이 녀석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돼 그치? 차수가 낮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상수와 양이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가 아니고 1차 이하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2차 이하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어머나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쓰겠지 그리고 나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야 예를 할 때 그래, 선생님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2x 플러스 4에다가 q 들어가고 여기다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쓰라고 쓰는 간 뭔가 우리가 멘탈이 부서집니다 이유가 뭐야?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, 얘들아 여기에서 f에다가 e를 대입하면 4라고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과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직접 나누어야 돼? 녹아다 해야 돼? 아니야 그건 안 돼 그치? 왜냐하면 fx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음표 남겨놓고 근데 여기서 문자 몇 개입니까? 문자가 3개예요 그래서 식 두 개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부정 방정식 형태가 등장하지 그래서 여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못 풉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1차식, 2차식, 3차식 이 흐름에서 약간 벗어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잘 봐 나머지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17이란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? 2잖아, 그렇지? 왜냐하면 몫이 5거든 3호, 15, 나머지 2니까 그래서 17이란 숫자를 3 곱하기 5 플러스 2라고 쓰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근데 17이란 숫자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4만 잡아보자 3만 잡아보자 그러면 3, 4, 12 얼마예요? 나머지가 5가 나오죠 이거 레알 나머지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17은 3 곱하기 4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는 항등식이 나오긴 했지만 3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? 한 번 더 나누어져요 한 번 더 나누어져 그러니까 지금 뭔가 덜 나누어진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덜 나누어졌을 때는 이 녀석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개념 잘 생각해 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흐름이 이 순서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A라는 조건 두 번째 B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아마도 C를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? 일단 A, B, C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 물론 문제마다 약간의 상의한 차이가 좀 있어서 A하고 B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정에서 Fx를 x-2로 나눈 나머지는 4이고 여기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2를 대입해서 4까지 밖에 못 뽑는다는 거야 자 A 혹은 B를 썼습니다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단 제끼고 마지막부터 보는 거야 알았지? 순서가 마지막부터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Fx를 x3제곱-8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까지 쓰는 건 아주 잘했어 그렇지?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-2에다가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x 더하기 4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qx 쓰시고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 이렇게 쓰십시다 아주 잘했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fx와 gx를 세운 게 아니고요 똑같은 fx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것도 fx야 자 근데 마지막에 쓴 이 줄을 잘 보시고 얘를 보세요 다항식 아까 그 보라색 fx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 녀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한대 알겠지?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한대 알겠지? 자 얘를 얘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?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면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덩어리가 크기 몇 개 있습니까 지금?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앞에 덩어리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안 생겨요 왜? 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17이란 아이를 선생님이 몫수를 4로만 잡았더니 5가 생겼잖아 그치? 그럼 3으로 나누었을 때 내할 나머지가 5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이 앞에 부분에는 3을 가지고 있게 나머지가 안 생겨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누어지는 거야 그치? 그러니까 앞에 덩어리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앞부분에서 안 생기고 얘가 약간 이상하지 않니? 왜?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해하기로 했거든 근데 여기 지금 2차씩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돼? 한 번 더 나누어지는 거야 알겠지? 한 번 더 나누어져요 어? 그러면 진짜 레알스러운 나머지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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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b-2a에다가 x 되었고 더하기 c-4a가 됐을 텐데 이게 진짜 레알로 나머지 라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?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견되는 게 뭐냐면 B-2A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아냈고요. 그 다음에 C-4A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아냈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써야지. 그치? F2는 4 갖고 오는 거야. 자, 여기다 여러분이 2를 대입하시면 이 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? 날라가죠. 이 부분에 대입해보자. 그러면 하나 더. 2를 대입했다. 4A 더하기 2B 더하기 4. 이게 얼마라는 뜻? 4라는 뜻. 이렇게 만들어지겠지. 이해 됐습니까? 자, 그럼 여러분이 이 식을 연립하시면 돼. 자, 그러면 B라는 아이 대신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라고 대입할 거고요. C라는 아이 대신에 마이너스 6 더하기 4A라고 대입할 거예요.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. 그럼 4A 더하기 2B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4? 어머나? 더하기 4? 이렇게 들어가네. 더하기 4는 얼마다? 4다. 이렇게 들어가겠죠. 맞습니까? 근데 여기 왜 내가 4라고 썼지? 이거 C죠? C. 이거 C잖아. 이거 C잖아. 이거 C라고 쓰겠습니다. C. 그 다음에 여기도 C라고 쓸게요. 이거 C라고 쓰고. 근데 여기다 C라고 쓰면 되겠지. 근데 C 대신에 저걸 대입해야겠죠? C 대신에 아까 우리 뭐 대입하고 그랬었지? C 대신에 어디 갔어? 마이너스 6 플러스 4A. 여기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4A라고 대입합시다. 이게 얼마라고? 이게 4라는 거지. 그래서 4, 4, 4. 12A죠? 12A는 8 넘어가서 12가 나오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? 1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A는 1이니까 대입하시면 B는 얼마예요? B도 1이 되고 여기다 1 대입하니까 C는 얼마야?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따라서 내가 A, B, C를 다 구했다라는 거죠. 여기 있던 나머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아이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 이게 레알로 남아졌던 나머지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체크하시면 되고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라고 쓰시면 돼요.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여러분 이 과정 있죠?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교육과정 제외가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상에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일이 없을 건데 이걸 선생님이 연립 1차 방정식을 3개짜리를 하니까 약간 우리가 좀 찝찝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해 줄게.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진짜로 뭔가 생각을 좀 더 한 다음에 A, B, C를 펼치지 않고 답을 내는 거예요.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. 당시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지는 4이고 2로 나눠지는 이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 줄부터 보라고 그랬죠. F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? OK. FX는 X3제곱 마이너스 8은 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쓰고 누군가 몫이 있을 것이고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아까 FX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나왔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나오도록 만들면 돼. 어떻게 할까? 그래. 몫은 모르겠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딱 쓰시면 이 노란색 덩어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나오게 된 거지. 여기에다가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 주어진 단서 F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? 4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. 선생님이 2 대입해 볼게요. 그러면 F에다 1을 대입하시면 꺼져 여기다 대입합시다.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12A 나오죠. 12A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나옵니다. 이게 4라는 거야. 따라서 12A는 12다. 따라서 A는 얼마다? 1이라고 딱 구하고 넣어주는 순간 정답은 끝났죠. 그러면 답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개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정답이 똑같이 나옵니다. 서술형으로 어떻게 써도 여러분이 깎일 일은 없는데 첫 번째 과정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두 번째 과정은 조금 더 쉽거든. 두 번째 과정이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두 번째로 이해를 하시는데 첫 번째 과정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야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. 알겠죠?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될 거예요.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시험장에서 무조건 만나게 될 거야. 선생님 교재에서도 이 과정은 정말로 내가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는데 서술형 문제로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하나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. 날 믿어. 나올 거야. 그런데 이 문제의 조건이 3개가 무조건 주어질 거고 각각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쓰다 보면 안 풀릴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마지막 줄부터 보는 거다. 마지막 줄도 보시고 마지막 줄을 세우고 나서 내가 아까 전에 1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을 덜 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더라를 고민하라는 거지. 나머지가 너로 내가 나누는 숫자보다 더 크면 한 번 더 나누어져요. 내가 분명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차 나와야 하면 한 번 더 나누어져야 하거든.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여기서 a라는 것을 몫을 잡아버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빠르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. 알겠죠? 그래서 첫 번째 수학상에서 출제 포인트 잡았는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차와 1차는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. 하지만 이 과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렸고 다음 과정은 이어서 선생님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대비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너무 심각해 하지 말고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차근차근차근 시험 전부 다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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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